1. 진짜 아들은 누구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 집안에는 착하고 효자인데다 글 공부도 잘하는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죠. 어느 날 아들은 깊은 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얘야, 네가 없으면 적적해서 어떡하니? 어머니, 아버지, 3년만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으니 걱정 마십시오. 효자 아들은 부모님의 명을 거역하는 일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우리 효자 아들의 앞길을 부모가 돼서 막을 수야 없지.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너라. 다음 날 아들은 괴나리 보참 하나를 짊어지고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떠나자 부모님은 몹시 적적해 했죠. 여보, 괜히 가라고 했나 봐요. 그냥 집에서 공부하라고 할 걸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요, 아들이 없으니까 이건 사는 것 같지가 않구려. 부모님은 저녁마다 마주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집안에서 백 년이 넘게 살아왔던 늙은 쥐가 듣게 되었죠. 뭐? 이 집 아들이 3년 동안 안 온다고? 아주 잘 됐군. 그럼 내가 아들 노릇을 좀 해볼까? 백 살이 넘은 늙은 쥐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도수를 부릴 줄 알았거든요. 며칠 후 쥐는 아들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버섯말로 뛰어나왔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왔느냐? 잘 왔다, 잘 왔어. 3년이나 있다가 온다고 하더니 몇 달 만에 어떻게 왔느냐?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공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부모님은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 기뻐서 잔치까지 벌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예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밤이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뿐 아니라 바깥에도 잘 나가지 않고 마당이나 길을 걸어 다닐 때면 벽에 붙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봤죠. 여보,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절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가요? 몸보신을 해줘야겠어요. 부모님은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보살폈어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났어요. 진짜 아들은 3년 글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에 돌아가 보니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 이놈. 감히 네가 이 집에서 가짜 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네, 이놈. 감히 네가 지금 이 집에서 가짜 아들 노릇을 하려고 왔단 말이냐? 진짜 아들과 가짜 아들은 이렇게 언성을 높이더니 서로 뒤엉켜 싸우기까지 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싸움을 뜯어말리며 소리쳤어요. 우리 아들은 겨드랑이에 점이 하나 있으니까 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게. 두 아들은 윗옷을 벗더니 점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는 거예요. 아휴, 누가 진짜 우리 아들이란 말이냐,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여보, 그래도 우리가 걱정돼서 일찍 온 아들이 진짜 아들 아닐까요? 그래, 그렇지, 우리 아들은 효자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짜 아들은 집에 남게 되고 진짜 아들은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됐어요. 갈 곳이 없어진 진짜 아들은 할 수 없이 다시 산속 절로 들어갔어요. 절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큰 스님이 진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했어요. 큰 스님은 걱정 말라는 듯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내가 그 요물을 쫓아낼 좋은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말거라. 스님은 바깥으로 나가더니 고양이 한 마리를 품 안에 안고 들어와서는 진짜 아들에게 건네주었어요. 자, 이 고양이를 가지고 가서 그 가짜 아들놈에게 던지거라. 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니 걱정 말거라. 진짜 아들은 스님이 시키는 대로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자기 집으로 다시 가보았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진짜 아들은 화가 나서 소리쳤죠. 내가 이 집 진짜 아들인데 어디서 쥐새끼 같은 놈이 나타났단 말이냐?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가짜 아들은 쥐새끼란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문을 열었어요. 아니, 이놈이 아까 덜 맞았나 보구나? 가짜 아들이 몽둥이로 진짜 아들을 때리려는 순간 진짜 아들은 품 안에서 고양이를 꺼내 가짜 아들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고양이는 맛있는 먹이를 본 듯이 가짜 아들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었죠. 가짜 아들은 고양이가 달려들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구석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어요. 가짜 아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본래의 쥐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고양이에게 잡아먹혔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아들이 아니었네요. 그러게 말이오, 우리가 아들도 못 알아봤구려. 부모님, 이제야 인사 올립니다. 진짜 아들은 부모님께 큰절을 하며 인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꽤 많은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하나 있었어요. 서당이는 어릴 적부터 같이 공부를 해오던 세 명의 선비가 있었어요. 그 중 두 명의 선비는 살림살이가 넉넉했고 한 선비는 아주 어려웠어요. 하지만 가난한 선비는 꾀가 많고 지혜롭기로 마을에 소문이 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보게, 우리도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저 가난뱅이 친구도 같이 가야 하나? 그러게 말이네. 같이 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 친구 노자똥까지 우리가 내줘야 할 텐데 어쩌면 좋겠나? 두 친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둘이서만 한양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어요. 며칠 후, 둘은 자기들끼리 한양으로 가는 길을 떠났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친구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자기들끼리 한양으로 가다니. 가난한 친구는 괴나리봇짐 하나만 짊어지고는 두 친구의 뒤를 쫓아 길을 나섰어요. 빠른 걸음으로 가다 보니 멀리서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게, 여보게 친구, 같이 가세! 두 친구는 쫓아오는 친구를 보며 난처했어요. 아니, 어찌 자네들끼리만 간단 말인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나? 아, 아니네. 그럴 리가 있겠나? 그나저나 이렇게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친구는 같이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한양까지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가는 길에 밥도 먹어야 했고 잠도 자야 했죠. 가난한 친구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을 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두 친구는 노잣돈을 아낄 생각으로 밥을 먹을 때는 제일 싼 음식을 먹고 잠자리를 찾을 때에는 허름한 곳에서 잠을 잤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돈을 아끼자 돈 한 푼 내지 않는 친구는 투덜거렸어요. 여보게, 친구들, 밥을 먹을 때는 술도 한 잔씩 하면 좋지 않은가? 돈이야 쓰라고 있는 거지 그렇게 돈돈거리며 아끼라고 있는 건가? 자네는 돈 한 푼 안 내면서 그러나? 둘이서 쓸 돈을 셋이서 써야 하는데 아껴야 하지 않겠나? 아, 이러다 싸우겠네. 그래, 알겠네. 알겠어. 술도 마시고 그러자고. 한양까지 가려면 아직 길이 멀었어요. 아끼고 아껴도 셋이서 한양까지 가려면 돈이 모자랄 텐데 거기다가 술까지 한 번씩 마시게 되니 며칠 지나지 않아 돈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죠. 여보게, 오늘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돈이 한 푼도 없네. 걱정 말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네. 새 친구는 주막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혼자 술을 마시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어요. 새 친구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죠.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왜 그리 한숨을 쉬십니까? 아이고, 선비님들 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까? 남자는 한숨을 쉬며 눈물을 글썽했어요. 제가 큰 벌을 받게 생겼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불효를 한다고 마을 사람이 원님께 거짓으로 구해서 벌을 받게 생겼어요. 원님께서 나를 내일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요. 남자의 말을 듣던 친구들 중 가난한 친구가 무슨 걱정이냐는 듯이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벌을 받을 일이 걱정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해줄 테니 돈 백냥을 내시겠습니까? 아이고, 돈 백냥이 문제입니까? 드리지요, 백냥을 드리지요. 남자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뻐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당신이 쓴 갓이며 옷을 나에게 빌려주시오. 예, 그러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남자는 자기가 입었던 갓, 옷, 신발까지 선비에게 주었어요. 참, 당신 이름이 뭐요? 예, 내 이름은 박아무개요. 알겠소. 선비는 박아무개의 차림을 하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은 무서운 얼굴로 선비에게 호통을 쳤죠. 네가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선비는 억울하단 표정으로 원님을 보았어요. 아이고, 원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하단 말이냐? 네 어미가 마을에 다니면서 네가 불효자라고 하고 다닌다던데. 원님,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제 어미가 망령기가 있으십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어머니를 불러서 확인해 보시지요. 원님은 박아무개의 어머니를 불러드렸어요. 어머니는 선비를 찬찬히 보더니 고개를 계속 갸우뚱거렸어요. 왜 그러느냐? 나리, 이 선비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옷이랑 신발이 맞기는 한데 이상합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네 아들이 박아무개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요. 원님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망령난 노모를 모시고 그만 돌아가거라. 꽤 많은 친구는 이렇게 해서 돈 백량을 벌게 되었어요. 이제 세 친구는 음식도 풍족하게 먹고 편안한 곳에서 잠도 자면서 한양으로 갈 수 있었어요. 날이 저물자 근사해 보이는 주막에 들어가 잠을 자기로 했어요. 셋은 방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돈 백량이 많을 줄 알았는데 쓰다보니 또 다 떨어져 가네. 걱정 말게 돈이야 벌면 되는 거지. 꽤 많은 선비는 주막을 둘러보며 자신 만만해 했지요. 주막에는 다 큰 과년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다들 피곤했던지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꽤 많은 선비는 잠을 자지 않고 마당에 나와 두리번거렸어요. 저녁 밥상에 나왔던 돼지 껍데기를 얼굴에 붙이고는 주막집 딸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어두운 방에서 딸을 툭툭 건드리자 딸은 깜짝 놀라서 선비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으며 소리쳤어요. 선비는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부모님은 딸 방으로 쫓아 들어갔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아버지 저기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했던 선비 중 한 명이 한밤중에 제 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그게 사실이냐 저 방 선비란 증거가 있느냐 그럼요 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선비 얼굴을 제가 손톱으로 긁어놨으니 상처가 있을 거예요. 주막집 부부는 화가 나서 선비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두 친구는 잠에서 깨어나 어리둥절해 했어요. 하지만 꽤 많은 친구는 태연하게 누워서 있으면서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부부는 딸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문 밖에서 퍼부어대며 말했어요. 지금 우리 중 한 명이 그런 몹쓸 짓을 했다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 딸이 그 선비 얼굴에 분명히 흉터가 있을 거라고 하니 문을 열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선비들은 방문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너무 캄캄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아니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단 선비들이 그런 몹쓸 짓을 한단 말이오? 어서 불이나 좀 켜봐요. 주막집 주인의 말에 선비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우리를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사람으로 봤단 말입니까? 만일 우리 중 아무도 얼굴에 흉터가 없으면 돈 백량을 내셔야 합니다. 내다마다요. 만약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당신들도 모두 각각 돈 백량씩을 내야 해요. 알겠어요? 선비는 불을 켜고 얼굴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새 선비의 얼굴에는 흉터는커녕 자국도 없었죠. 이렇게 해서 새 친구는 돈 백량을 벌어서 넉넉하게 쓰며 한양 땅에 도착했어요. 한양에 가니 의리의리한 기와집들이 많이 보였어요. 선비들은 기와집에 사는 양반댁 교수들이 한 번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저 집에 들어갈 수 없을까?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지만 들어갈 문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게 나를 저기 담너머로 넘겨주게. 내가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겠네. 두 친구는 꽤 많은 선비를 먼저 넘겨주었어요. 선비가 들어간 곳은 정승댁 외동딸이 있는 방문 앞이었어요. 선비는 방문에 보이는 아가씨의 그림자를 보고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가씨는 선비가 자기 방에 들어오자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마침 그때 정승은 저녁 산책을 하다가 딸 방에서 남자의 말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며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낯선 선비가 딸과 마주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정승을 보고 놀라지도 않고 딸은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정승은 호통을 치며 선비를 보았어요. 그런데 관상을 보아하니 큰 인물이 될 얼굴이었죠. 선비는 태연하게 정승에게 절을 하고는 한밤중에 한방에서 따님과 함께 있었으니 홀례를 시켜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정승은 대범하게 구는 선비가 마음에 들었어요.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왔다고 이야기하며 글을 하나 써서 보여주었어요. 정승이 보아하니 글 쓰는 재주도 좋았죠. 정승은 선비를 과거 시험 전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며칠 후에 보는 시험에서 급제를 하면 내 딸과 홀례를 시켜주겠네. 선비는 밖에 자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며 그 친구들도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청했어요. 며칠 동안 정승은 선비들에게 공부를 좀 더 가르쳤어요.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되었어요. 꽤 많은 선비는 당당히 과거에 급제를 해서 정승집 딸과 홀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친구들은 비록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급제한 친구 덕분에 시골 마을에서 벼슬을 할 수 있었대요. 외돌개의 전설 옛날 서귀포 바닷가 마을에 사이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잡아온 고기들을 손질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었어요. 날씨도 맑고 바람도 불지 않는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밖을 내다보더니 바다에 나갈 준비를 했죠. 바다가 잔잔한 걸 보니까 배 띄우기에 좋은 날이네요. 하르방,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요. 간밤에 꿈자리도 안 좋았고 하니까 내일 나가요. 날이 이렇게 좋은데요. 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괜한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나가지 말라고 붙잡는데도 바다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잔잔한 바다에 배를 띄우며 기분이 좋았어요. 바다야, 계속 이렇게 잔잔하게 있거라.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고. 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갔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물이 묵직해졌어요. 그물을 올려보니 고기가 가득 들어있었죠. 할아버지가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가 가득가득 들어찼어요.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누. 조금만 더 잡고 돌아가야겠어. 할아버지는 고기가 많이 잡히자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덧 배에는 고기가 가득하고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배를 돌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죠. 아이고, 할망이 기다리겠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고기를 잡았어. 어서 가자. 할아버지는 평상시보다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할머니에게 자랑할 생각을 하니 힘든 줄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배를 돌려 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조금씩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자 할아버지는 걱정이 됐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 바람쯤이야. 끄떡없지. 할아버지는 빨리 돌아갈 생각에 더 힘차게 노를 저었어요. 점에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날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바람은 더 세차게 불어왔어요. 할아버지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바닷가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랐죠. 하르방이 왜 아직 안 돌아오는 걸까? 무사히 잘 와야 할 텐데. 하늘님, 하늘님, 우리 하르방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바람은 더 세차게 불고 비까지 퍼부어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타고 있던 배는 세참 풍랑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할망이 기다릴 텐데 어쩌면 좋을까? 할아버지는 있는 힘껏 노를 저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풍랑과 싸우다가 그만 할아버지가 타고 있던 배는 깊은 바닷속으로 점점 잠기고 말았죠.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할머니는 바닷가에 서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바닷가에 서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안타까워했죠. 할망, 그러다가 병 나겠어요.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하르방이 곧 돌아오는데 내가 여기서 기다려야지.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할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며 기다리다가 돌이 되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바다 위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외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뚝 솟아있는 돌을 할망바위라고도 부른대요. 할망바위를 살짝 옆에서 보면 먼 바다를 보며 지금도 애타게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인대요. 아마도 지금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무령아리 오름 전설 옛날 서귀포 수막리란 마을에서 사람이 처음 살았을 때 이야기해요. 이 마을에는 착하고 성실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솟대를 돌보느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일을 했죠. 소들아, 이제 들로 나가볼까? 어서 가자. 총각은 솟대를 몰고 들에 나가서 풀어놓고 마음껏 풀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솟대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총각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솟대를 몰고 들에 나갔죠. 소들을 돌보며 일을 하다 보니 너무 덥고 지쳤어요. 저쪽 나무 그늘에 누워서 잠깐만 쉬어야겠다. 총각은 그늘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솟대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들이 어디로 간 거지?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러 갔나? 총각은 놀라서 솟대를 찾으러 수막리를 다 돌아보았어요. 저 어르신, 제 소들을 못 보셨나요? 소들이야, 이 자네가 아침에 몰고 나가지 않았나? 총각은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녀봤지만 잃어버린 소들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정신없이 솟대를 찾으러 다니는 총각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어요. 마을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저쪽 오름에 한 번 가보게. 혹시 아나 소들이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오름에 갔는지. 예, 알겠습니다. 총각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름까지 가보았어요. 오름 꼭대기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하지만 소때는 보이지 않았죠.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여기저기 솟대를 찾아다니던 총각은 지칠 대로 지쳐있었어요.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어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런데 어디선가 총각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총각은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어요. 거기에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 총각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저 노인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건가? 총각은 이렇게 비몽사몽한 상태에 있는데 노인이 다가왔어요. 여보게, 젊은이. 정신을 좀 차려보게나. 무슨 일로 그렇게 지쳐있단 말인가. 총각은 머뭇거리며 이야기했어요. 예, 제가 솟대를 잃어버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노인은 총각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총각의 어깨를 두드려주었죠. 너무 걱정 말게 내가, 자네가 잃어버린 소값을 쳐주겠네. 그 소값으로 이 오름 꼭대기에 못을 만들어 놓겠네. 그러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니 소들이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자네는 소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물을 먹일 소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총각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하자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도 걱정 말게 내가 자네에게 소 한 마리를 주겠네. 잃어버린 소들은 이제 잊고 내가 주는 소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그렇게 하면 분명히 금방 살림이 좋아질 것이네. 총각은 노인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벌떡 일어나서 노인에게 감사의 절을 했죠. 절을 하고 일어나 보니 노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두리번거리며 노인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러더니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비를 맞으며 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 천둥, 번개가 치더니 총각의 눈앞에서 큰 못이 출렁거리고 그 옆에는 소 한 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네가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그 소란 말이냐? 총각은 소에게 다가가 보았어요. 그러자 소는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듯이 음메해하며 소리를 냈죠. 총각은 노인의 말대로 소를 잘 먹이고 키워서 금방 살림이 불어날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제주도 서귀포 무령아리 오름 꼭대기에 가면 습지가 생겨나게 되었대요. 107위 용소계곡 이야기 옛날 용소계곡 하류에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에는 바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었죠. 부모는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우고 가르쳤지만 아이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가야, 걸음이라도 걷고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마을에 있는 동갑내기 다른 아이들은 말은 물론 글을 읽고 쓰기까지 했어요. 마을 아이들은 자기와 조금 다른 이 아이를 바보라며 놀려댔죠. 야, 바보야! 너 우리하고 놀고 싶지? 놀고 싶으면 뛰어와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놀리며 달아나곤 했어요. 날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게 다 없는 살림에 약한 첩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좋은 선생님 한 번 만날 수 없게 만든 우리 잘못이지요. 미안하오. 다 내가 못 나서 이렇게 된 것이오. 부부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날마다 절에 가서 불공들이는 일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험한 산길을 걸어 산 꼭대기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아가야, 엄마 아빠가 오늘도 기도하고 왔으니까 이제 곧 좋아질 거야. 엄마는 아이를 안고 쓰다듬으며 있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 엄마는 대문을 열고 나가 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디 가세요? 아이고, 애기 엄마도 얼른 가봐요. 우리 마을에 아주 큰 스님이 오셨대요. 아주 용한 스님이라고 하네요. 아이 엄마는 아이를 들쳐 업고 큰 스님이 계시단 곳으로 찾아가 보았어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큰 스님은 과부자를 들고 눈을 감고 계셨고 사람들은 주위에 서서 스님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해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계셨죠. 아이고, 저렇게 앉아만 계시다 가시려나? 예, 지난번에 윗마을에서도 저렇게 앉아만 있다가 가셨대요. 사람들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아기 엄마는 아기를 업고 그대로 서서 스님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죠. 어느덧 날도 어두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아기 엄마만 남아있었어요. 그때 스님이 일어나더니 아기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업혀있는 아기를 쓰다듬어 주셨죠. 아기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나? 예,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아이가 말만 할 수 있다면, 걸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스님. 그래, 그렇다면 저 산을 넘어가면 용소계곡이라는 계곡이 나올 것이네. 그곳에 물을 떠다 아이에게 먹이게. 그럼 말도 하고 글도 깨칠 수 있을 것이네. 아기 엄마는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스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난 아이 엄마는 험한 산을 넘어 용소계곡에 가서 물을 떠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 물을 먹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는 일어나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아가. 잘했다. 잘했어. 엄마가 매일매일 계곡물을 떠올게. 아이가 조금씩 차도를 보이자 엄마는 험한 산을 넘어가는 일이 힘든 줄도 몰랐어요. 물을 떠다 먹인 지 몇 달이 지나자 아이는 일어나 걷는 것은 물론이고, 말도 하고 글을 읽고 쓸 줄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아이를 마을 서당에 보냈죠. 친구들은 처음엔 바보 천치가 왔다며 놀려대기만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이는 서당에서 글을 제일 잘 읽고 잘 쓸 줄 알게 되었어요. 서당 훈장님도 아이를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아주 장하구나. 너희들은 이 아이보다 잘하는 것이 뭐가 있단 말이냐. 한 번만 더 친구를 놀리면 아주 혼을 내줄 테다. 예, 잘못했습니다. 친구들도 이제는 아이를 바보 천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세월은 흘러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공부도 이만큼 했으니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혼자 먼 길을 떠나는 것이 걱정됐지만 잘 다녀오라며 한양에 갈 준비를 해 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올 테니 걱정 말고 계십시오. 그래, 알겠다. 잘 다녀오너라. 부부는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보 천치라고 놀림을 받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를 해서 마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들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 없이 잘 보살피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천치리라고 불렸던 이 마을 이름은 천연리라고 바꿔 부르게 되었대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